네, 4G폰을 할까요? 5G폰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저는 4G폰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지금 5G폰을 사셔서, 일단 5G폰이 그냥 5G폰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4G폰보다 더 비싼 요금질을 낳았다 그걸 철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랑 5G폰을 언제 누가 먼저 내느냐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5G가. 미국도.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속추라고 하니까 아예 요금제를 4G폰이랑 똑같이 낮춰버렸습니다. 원래 10달러 더 비싸게 내놨다가. 4G가 5G가 4G랑 똑같은 요금제, 똑같은 핸드폰을 쓸 수 있으면, 아, 그래 뭐, 뭐 한 번 되는데 가서는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최저 요금제가 5만 5천원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5G 요금제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용량이 딱 10기가인데요. 데이터가 너무 작아요. 5G라는 거는 빨라지는 것도 빨라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 같다거든요. 고화질 영화 이런 거 다운받으면 한 방에 사오기간.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 경제부에서 5G폰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실험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지금 수맥 찾는 거 비슷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안 뜨지 않아요? 5G가? 정말 수맥 찾는 거. 나 여기 끝나.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통신사들이고 개통을 하기 전에. 그래도 광화문이나 종로나 강남 같은 서울 요지의 밀집 지역에는 기지국을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데서는 잘 될 거예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런 데서도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먼저 보고 사실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무리해서 왜 앞으로 당겼느냐. 미국 버라이즌사에서 5일 날 밤 0시에 이걸 우리나라가 개통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선수를 친다고 갑자기 나왔대요. 갑자기 그쪽에 선수를 치니까 안 돼. 세계 최초 타이틀은 우리가 가져가야 돼. 라고 우리가 갑자기 앞당겨서 밤 11시에 일종의 기습 개통을 해서 세계 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시스템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험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5G는 기본적으로 풀즈랑 굉장히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가는 거리가 짧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뚫지를 못해요. 약점이 많네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건설을 해야 되고 실내에도 따로 기기를 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이 되고 나니까 벌써 5G 요금제를 신청해서 쓰시는 분들이 10만인데 벌써요. 이번 주부터. 그런데 광화문처럼 가장 5G 관련 기지국 같은 게 촘촘하게 조성이 됐다고 하는 곳에서도 계속 LT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존에 그냥 풀즈가 있는 데서는 그냥 계속 보던 동영상이 거기서는 자꾸 5G랑 풀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그 동그라미가 뜨면서 끊기는 거예요. 제일 보기 싫은 거.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그런 데서도 잘 안 될 뿐더러 이론상으로는 원래 1기가짜리 영화가 1초 안에 다운이 받아져야 돼요. 그렇다고들 많이 설명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LT로 다운받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곳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2년 안에 지금 예를 들면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강원, 충청? 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몇몇 도에는 아예 기지국이 없습니다. 그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의 전체 기지국의 85%가 지금 가 있고요. 광역시까지 합치면 93%.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떤 어천에 내지는 산골마을의 어떤 소년이 이걸 산 거예요. 5G를. 그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불평등하다. 광역시까지 와야 되는데 서울도 이렇게 안 되는데 광역시도 되기 힘들겠죠. 지금 필요한 기지국의 10% 정도를 했다고 했는데 벌써 이 며칠 사이에 나타난 현상만 봐도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소비자들이 더 비싼 요금제를 내고 더 비싼 핸드폰을 쓰면서 사용할 수 있게 B2C 서비스가 개통이 됐는데 테스트를 소비자들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